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디자인협력기관 풀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사업 소개, 공고 세부사항, 유형별 융합전략 지원 사례 순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모든 과정에 맞춤형 제품 전략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관입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의 집합체로 이러한 부품 하나하나가 곧 기술이자 특허입니다. 그럼 우수한 기술, 즉 특허를 결합하면 우수한 제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은 상향평준화되었고,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우수한 기술은 물론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치열한 기업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요소를 고르게 갖춰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품 개발 과정에 특허 전략을 활용하면, 보다 강력한 권리 획득은 물론, 분쟁의 대응, 기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디자인 전략을 융합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품 디자인과 특허 개발을 융합적으로 지원하는 PI 유형, 브랜드와 특허 개발을 융합적으로 지원하는 BI 유형, 서비스 영역과 특허 개발을 융합적으로 지원하는 SI 유형입니다. 각 유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분석 후,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 전략과 디자인 전략이 상호 보완 전개되는 전략 개발 과정을 거쳐 최적화된 융합 전략으로 제품을 권리화하고 보호하는 IP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 전략 개발원 소속의 특허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특허 분석 협력기관과 디자인 개발 협력기관이 기업의 연구부서, 마케팅 부서 등과 한 팀이 되어 5개월간 개발 과정을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 개발 전략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 전략 개발원 융합성장팀 이송희 그룹장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되는 IPR&D 전략 지원 사업 과제는 모두 협력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스템을 통해 풀 공고 관련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주시거나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과제 진행에 있어 어떤 과업과 절차로 수행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풀 모집 공고사항 안내 후 교육 영상을 통해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후 풀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IPR&D 세부 사업인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되었는데요. 기존 IPR&D가 연구개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었다면 본 사업은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융합 개발로 맞춤형 R&D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과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품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제품 디자인을 융합 개발하는 PI 유형, 제품의 기술 개발과 제품의 브랜드를 융합 개발하는 BI 유형, 제품 기술과 UX UI 디자인을 융합 개발하는 SI 유형으로 나뉘며 상하 반기 연 2회 공고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기재된 바와 같이 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 전문가와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 및 디자인 개발기관이 전단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밀착형 IP 전략을 지원합니다. 특허 디자인 융합 개발 과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기존 산업용 클린룸 장비 개발기업으로 산업용 에어샤워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미세먼지 유입 방지를 위한 가정용 홈 에어샤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사용자 편의성과 성능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 디자인 협력기관은 사용자 행태 분석 등 환경 분석으로 단계별 에어샤워링 구현을 위한 컨셉을 공동현관용으로 변경하여 설치 공간을 고려한 게이트 타입의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노즐 구조 개발 및 외부 미세먼지 유입 방지 기술에 대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허 브랜드 융합 개발 유형 사례입니다. 군용 선박에 설치되어 함정을 컨트롤하는 다기능 콘솔 개발 기업으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정비 용이성 등을 위한 기능 개선 및 브랜드 개발 니즈를 가지고 본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개발된 주요 성과를 모두 IP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IPR&D 방법을 기업에서 시스템화하였으며, 군용 콘솔 하드웨어 전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통합 브랜드 두구를 개발하여, 현재도 꾸준히 해외 수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서비스 융합 지원 사례입니다. 본 기업은 비전 테라피 기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품과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사용할 주요 고객을 특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IP 포트폴리오 전략과 함께, 사용자 맞춤형 시력 측정, 분석, 훈련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2019년도 출시 이후 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세 가지 지원 유형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세부 프로세스 및 사례는 이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디자인 협력기관 풀 모집,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협력기관 풀 모집 유형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제품 디자인 협력기관, 브랜드 협력기관, UX UI 디자인 협력기관이며, 모집 유형 간 수행 인력이 있을 경우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 모집 유형 변경이나 추가는 추후 풀 모집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 유형을 바탕으로 추후 과제 수행을 위한 신청 시, 풀에 가입한 유형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풀 등록 후 매년 풀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보고,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IPR&D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협력기관 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확인해 주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인적, 물적 보완 체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및 프로젝트 경력 등을 보유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상을 정식 고용계약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정식 직원 학위는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와 있는 인원수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셔야 하는 참여인력의 등급별 최소 경력 요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위치득에 따른 최소 경력 요건이 상이합니다. 등록하시려는 참여인력의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하며, 모든 경력 연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확인되는 경력만을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협력기관 풀 모집은 매월 진행이 되며, 1, 2주차의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 풀 신청 접수를 하고, 3, 4주차의 서류 보안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마지막 주에 풀 등록이 완료됩니다. 협력기관 풀 등록 관련 일정 및 상세 내용은 IPR&D 사업관리 시스템 협력기관 모집 공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 신청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관리 시스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기관 등록을 진행해 주시고, 기업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 기업 데이터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3일 정도가 소요되니 일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은 개인별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승인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공고문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참여인원 현황에는 기관의 보유 인력을 참여율 0%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을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최소 요건을 갖춘 풀 기관을 등록하는 절차이며, 해당 시점에 참여인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력도 소속 정보가 풀 등록 기관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입 후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종 제출 서류들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신청 완료를 클릭해 주셔야 접수가 되오니, 마지막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디자인 협력기관 풀 공고 신청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밖에 과제 선정 및 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모집 및 시스템 등록 관련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 유선 문의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경우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전통적 제조 중심의 산업에서 기술 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 및 서비스 중심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변화에 대응 가능한 제품의 서비스화 및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IP 융합 SI 과제 유형에 대한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소개는 IP 융합 서비스 전략 유형 배경 및 목적, SI 과제 유형의 과업 이해, M사의 소독 서비스 플랫폼 전략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의 프로세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혁신을 넘어 혁신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상품의 부가가치 중심에서 인간의 경험 가치 중심으로 혁신 환경이 변화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R&D의 관점도 기술 혁신에서 가치 혁신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R&D 관점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과 디자인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과거 전통적 제조 중심의 산업에서 기술 개발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R&D 이후 단의 IP 확보와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혁신 중심의 산업에서는 R&D단에서 IP를 함께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IP R&D 접근법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이러한 IP R&D에 디자인을 융합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역할도 기술 개발 이후의 스타일링 및 시각화 작업의 역할을 넘어 디자인 기획자의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SI는 서비스 아이덴티티의 약자로 서비스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가시화하는 과제 유형을 말합니다. 시장, 사용자, 경쟁사 IP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방법 특허와 UX, UI 디자인의 전략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는 서비스의 대상을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통신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이 해당되는 BM 특허 및 서비스 방법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이나 앱 서비스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품과 연동되는 앱 서비스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된 제품의 디스플레이 등의 서비스가 본 사업의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UX, UI 디자인의 범주는 전통적 디자인의 심미적 역할 즉 화면 디자인 시각화를 넘어서 IP, R&D와 연계하여 기획단의 서비스 프로세스 및 사용자 시나리오 등의 UX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넘어서 사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UX 파트에서는 사용자의 여정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접하게 되는 접점, 즉 터치포인트 간의 인터랙션을 주도하며 실행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 영역의 서버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기업과 특허 파트에서 함께 구체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기업의 서비스 기획 단계 및 니즈에 따라 서비스 기획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일단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특허전략개발원에서 과제를 총괄할 전문위원을 배정하고 담당 전문위원은 기업의 니즈 및 준비 단계 등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업의 목표와 범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과업의 목표에 맞춰 일반적으로 내 외부 환경 및 서비스 조사 일 분석, 서비스 아이덴티티 및 UX 전략 수립, 융합 아이데이션 및 디자인 개발의 단계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IP 융합 전략 지원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2주 단위 기업 정기회의 진행을 통해 기업 및 파트별 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협력사는 단계별 스케줄에 따라서 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21년 상반기에 지원한 내용으로 M사의 공간 소독용 제품과 연동되는 서비스 플랫폼의 UX 전략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현재 지원 전략을 토대로 서비스가 출시되어 운영 중이긴 하지만 수행상의 세부 내용은 보완상의 이슈로 수행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다소 작게 삽입되어 있는데요. 단계별 수행 내용 및 방법론은 과업의 목표 및 전략,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행상의 상세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큰 흐름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M사의 보이는 소독 플랫폼 오아시스는 원격 제어 방식의 공간 소독용 제품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작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독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격으로 제어하고 고객사의 관리자는 소독기 작업자, 소독 이력 등을 웹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고객은 QR코드를 통해 투명한 소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당시 M사는 기존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렌터카 등 모빌리티 중심의 전문가용 모델의 테스트 버전이 어느 정도 개발 완료되어 시범 운영을 추진 중에 있었고 향후 일반 소비자용 모델로 비즈니스 확장을 고려 중이었는데요. 기업의 리소스 및 비즈니스 이슈 등에 따라 타입별 서비스 개발이 아닌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과업 초반에는 기업의 추진 방향 및 준비 단계, 비즈니스 이슈 및 리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니즈를 구체화하고 과업의 목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과 이회 관계자의 검토 등을 통해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과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서비스 및 UX의 전략 목표 및 접근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모델에 따라 핵심 고객이 달라지며 다양한 서비스 이해 관계자 이슈가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독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BM 이슈를 기반으로 이해 관계자 유형을 재정의하고 고객 관계 정의를 통해 UX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접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서비스 모델별 예상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통합 플랫폼 설계를 위한 UX 이슈 및 접근 방법론을 설계했습니다. M사의 경우 테스트 버전의 웹과 앱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된 서비스의 UX, UI 분석을 통해 서비스 플로우의 기본 가이드로 활용하였고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세부 개발 이슈들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사 전략, 기업 요구사항 및 기존 서비스 파악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접근 방법론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또 해당 서비스가 속해 있는 시장 환경이나 경쟁사, 관련 산업, 소비자 동향 변화 등을 파악하고 경쟁사의 제품 서비스를 파악해 해당 제품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합니다. 이때 특허 파트에서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 우위 요소들을 검토하고 시장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 관련된 특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관 서비스를 포함한 UX 트렌드를 파악해서 사용자 경험 이슈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은 고객의 예상 가치 및 경쟁 차별화 요소, 소급 포인트 등 UX 이슈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당시 기업은 B2B와 B2C 모델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플로우 및 AI 구조 설계상에서 서비스 단위 기능별 모듈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B2B 모델의 테스트 버전을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버전의 서비스 블루프린트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심층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사용자 잠재의 니즈 등을 도출하여 서비스 구조 및 핵심 기능 이슈, 해결 과제 등을 도출했습니다. 이때 앞서 분석된 특허 내용을 토대로 IP 및 기술 이슈를 함께 정리하여 해결 과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에 의한 B2B와 B2C 모델의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능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X에서는 유저 밸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비롯한 관여되는 이해관계제에 대한 검토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활용한 이해관계자별 고객 가치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은 왜 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가? B2B 모델의 경우 렌터카 업주는 소독기 작업자, 소독 이력 관리 등 관리 효율 및 유지 비용 절감을 소독 작업자는 빠르고 간편한 소독 절차와 방식으로 작업 효율성 및 작업 안전성 확보를 렌터카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대여와 대여한 차량의 투명한 소독 관리 정보를 즉 B2C 모델에서는 관리와 소독 이력, 공유 가치가 중요한 반면 일반 개인 차량 소비자가 타깃인 B2C에서는 관리와 소독 이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한 소독의 본질적 가치와 사용의 편의성 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그 이상의 매력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 가치 관점의 분석 과정을 통해 R&D에 대한 접근 전략과 방향성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 초기 니즈였던 통합 플랫폼 구축의 목표에서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발로 개발 목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모델별 핵심 가치에 따른 개별 서비스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고 UX 목표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과업에서는 기존의 B2B 모델에 집중하여 마케팅 관점의 비즈니스 이슈와 서비스 여정상의 서비스 플로우, 서비스 컨텐츠 관점의 터치포인트 개선을 UX, UI 개발 목표로 수립하였고 B2C 모델의 경우에는 고객 밸류를 중심으로 차별화 컨텐츠에 대한 컨셉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향후 R&D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립된 개발 목표를 토대로 서비스 아이디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이디어가 구체화될수록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단계별 기업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논의하고 구체화해갑니다. 기업의 역량과 자원, 전략, 실행 가능성 등을 염두해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특허 파트에서 조사 분석된 특허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 맞게 서비스를 시각화하여 가시화하는 프로토타이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될수록 구현과 실행을 위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엠사의 경우 내부 개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된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검토했습니다. 최종 산출물로는 B2B 모델의 서비스 개편에 대응하여 고객사 관리자용 웹과 앱, 작업자용 앱의 AI 구조 및 서비스 플로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UX, UI 디자인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용 B2C 모델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차별화 가치 및 컨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엠사는 B2B 모델의 서비스 개편의 본 사업을 통해 산출물된 결과물을 반영하여 보이는 소독 플랫폼 오아시스 제품 서비스를 판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관리자용 LHB 모델의 서비스 미래기술 혁신을 위한 제품 R&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사업은 두 가지 관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 이후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융합연구 그리고 또 하나 삼성과 애플의 충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의 서막 이 두 가지 마일스톤이 혁신기업 제품 R&D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 주목하며 혹시 이 메시지가 혁신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2016년부터 확산되어 온 IP융합사업의 제품 디자인 분야 전략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I 과제 유형의 배경 및 목적, 과제 수행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S사 사례 설명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PI 유형의 과제는 산업디자인 진흥법의 제품 디자인이 지식재산권과 얼마나 첨예하게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고 분야별 상호 협력하여 기업의 제품 중심 R&D를 지원하는 IP융합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건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집을 짓는데 도면 없이 스케치 없이 행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곧 디자인의 미래 경험 가치 없이 지식재산의 미래 기술 가치나 리스크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건축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달려온 기업 R&D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이렇듯 특허, 디자인의 R&D 역량이 부족한 우리 중소, 중견 기업에 스케치와 도면 없이 진행되는 위험한 R&D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와 디자인의 융합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보다 이상적 기업 R&D를 지원하는 데 사업의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에서 특허, 디자인의 융합 시너지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선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D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특허 전략이 융합된 대표적인 혁신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 혁신의 의미는 127년간 유지되었던 선풍기에 날개 없이 만들어진 최초의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1980년 날개 없는 선풍기를 최초로 특허 출원한 곳 일본의 도쿄 시바우라 전기 주식회사였습니다 특허 등록이 거절되어 제품까지 나오지 못했던 아쉬운 컨셉을 D사가 4년의 IP 융합 R&D로 신규성을 인정받아 2008년 특허를 등록하고 2009년 세계 최초 날개 없는 선풍기로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D사를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게 된 사례죠 우리는 본 사례에서 특허와 디자인의 융합적 시너지와 방법이라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술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사용자 경험을 탐색하는 디자인 또는 아이디어 빅데이터인 특허에서 찾을 수 있다 둘, 우수한 디자인이 기술과 특허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어필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다 셋, 혁신적 기술 및 디자인을 특허 전략으로 수립하여 국내외 카피켓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소비가치 변화와 지재권 분쟁이 화두가 되는 시기에 제품 디자인과 지식재산 전략의 융합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된 IP 융합 사업이 기업 R&D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IP 융합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부터 방법적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되실 텐데요 첫째, 기업 맞춤화 둘째, 융합적 사고 셋째, 확산과 수렴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인지하셨다면 사업의 프로세스, 조직 구성, 플로우, 컨텐츠의 구성과 특징도 한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세스는 각 분야별 확산과 수렴의 발산 기법을 기반으로 제품 아이덴티티, 즉 PI 구축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트리플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제 조직 구성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간기관으로 참여기업, 제품 디자인 협력기관, 특허협력기관 총 4개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융합적 사고를 위한 조직이 구성됩니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 분야별 담당 전문의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 디자인 특허협력기관과 호흡을 맞춘다는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크플로우는 융합의 흐름 및 컨텐츠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PI를 구축해 나가는 융합플로우로 설계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 니즈가 항상 과제 출발선상에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 맞춤화가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본 사업의 3가지 특징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좀 더 들여다보면 기술, 특허, 디자인의 전문적, 상호보완적 개념을 전제로 기간은 5개월, 20주로 진행됩니다 확산과 수렴 구조는 제품 아이덴티티의 구축과정을 시계열로 전개한 PI 수립, PI 전개, PI 확립 3단계인데요 1단계는 PI 수립으로 제품의 입체적 분석과 본질적 통찰로 제품 아이덴티티의 방향을 수립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2단계는 디자인 개발 전략과 IP 창출 전략이 상호보완 전개되어 제품 경쟁력을 구체화하는 PI 전개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특허 디자인 전문 분야별 제품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을 참여기업에 최적화시켜서 PI를 확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시계열로 정상 운영되지만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비선형적, 반복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과 담당 전문위원회 협력하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본 자료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기업 정보 보완에 따라 민감 정보는 삭제 편집되었습니다 이미지나 표, 글자가 흐릿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과제에 대한 세부 기술이나 구체적 방법보다 전반적 과제 흐름, 융합의 이해, 디자인 협력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S사 MRI 신제품 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 사례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제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니즈 분석인데요 킥오프 미팅 전 사업관리 시스템의 기업 자료와 업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한 후 기업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배경 및 목적, 목표 수립, 수행 범위 및 스케줄을 계획하여 킥오프 미팅 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죠? S사는 기술, 특허, 디자인 모든 역량이 꼭 다윗과 골리아세 전투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전면전보다는 게릴라전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적합하겠죠 이처럼 참여기업의 장단점과 경쟁 현황을 파악하여 전략의 큰 실루엣을 그리는 기업 현황 파악입니다 전페이지의 결론적 기업 현황을 위해 본 사업의 특징인 기술과 지재권,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부 기업 진단이 필요한데요 특허, 디자인, 참여기업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업의 상황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본격적인 조사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 효율적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형식적인 조사 분석이나 조사 분석 전략이 기업 리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제 효율성이 떨어지며 융합적 R&D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why, how, what, so what 이렇게 4가지 질문 방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why입니다 조사 분석 방향이 기업 리지에 적합한가 꼭 조사하기 전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how,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논리적일까 먼저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what 어떤 메시지 또는 전략 방향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기업 현황과 매칭하여 가치를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so what 결과적으로 디자인 특허 기술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 4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 4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과제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분석은 거시 환경 분석인 패스트나 스틱과 미시적 환경 분석인 자사 및 경쟁사를 교차 분석하여 기업 니즈를 검증하고 PI 전략 방향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는 국내 시장 포화로 신흥 개발 도상국 진출에 대한 S사의 니즈를 재확인하고 경제 규모와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서 목표 대상 국가를 구체화하여 표준 규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수출 국가에 대한 기호 및 기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쟁사 UX 중심 MRI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스크 리서치 후에 계획하에 사용자 경험을 관찰 인터뷰 체험하여 기회 및 개선 인자로 도출하는 사용자 분석인데요 MRI에서는 사용자의 경우 제품 이해 부족으로 생긴 막연한 공포가 환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품 안내, 개방감, MRI 기사와 소통이라는 인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구매자의 주기적 모순점을 찾아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부분 모듈화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었는데요 사례에서 보듯이 Y에서 So What까지 문제에서 관련성을 찾아 아이디어 제안까지 참여 기업과 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해나가는 과제의 하이라이트 단계입니다 환경과 사용자 분석으로 도출된 방향성을 디자인, 특허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트렌드 분석을 시작으로 주요 경쟁사 디자인 비교 분석 및 CMF 디테일 분석까지 디자인적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디자인 개발 컨셉을 예측합니다 S사는 환자 UX 공포심을 개선할 수 있는 감성 디자인 전략과 중소기업으로 부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디자인 개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앞서 본 조사 분석을 통해 기업 관점의 종합 시사점이 무엇인지 디파인하는 제품 아이덴티티 즉 PI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미래 비전과 자사 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위로는 핵심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아래로는 특허 디자인의 융합 개발 테마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의 전문 영역으로 제품 디자인 전략과 제품 지식 재산 전략을 융합하여 PI를 확립하게 됩니다 S사는 환자와 주요 이해관계자 UX 중심 핵심 가치 키워드 소통, 신뢰성, 최적화를 도출하고 전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품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본 과제에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특허 R&D가 사례처럼 많은 터치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요 MRI의 특허 요소와 디자인 요소가 아이디어에서 최종 렌더링까지 IP 창출 및 리스크 검토가 티키타카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과제 회의와 데이터 공유가 민첩해야 한다는 점 중요하겠죠? 참고로 본 과제의 디자인 목업은 협력 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의 비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전문적 역할과 상호보완적 협업이 공존하는 개발 단계로 IP 융합 성과와 직결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PI 분야 과제 성과는 신기술 개발 성과, 특허 전략 성과, 디자인 개발 성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융합적 개발 성과를 디자인 파트에서 시각화하고 특허에서 IP 권리화로 완성시켜 최종 전략위를 하게 되는데요 S사는 소통, 신뢰성, 최적화의 책심 가치를 지향하는 기술 디자인, 특허의 융합 성과물로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IP 융합 사업은 특허 디자인 전문 그룹이 기업과 협업하는 혁신 R&D를 위한 새로운 실험인데요 디자인 is to designer design, to producer design 존 헤스켓 교수가 남긴 디자인 가치와 역량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명언입니다 일반적 컨셉을 생각하는 것,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것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실체적 결과물을 만드는 것 등 자의적 해석에 따라 디자인의 가치가 달라질 텐데요 융합적 혁신 R&D가 화두인 시대에 디자인이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혁신 R&D와 디자인 역량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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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본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 서비스 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상표 권리 확보, 상표권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브랜딩 전략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본 과제인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디자인과 특허를 개별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브랜드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등의 디자인과 상표권 분석, 상표 유사성, 상표 등록 가능성,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본 과제의 의미입니다. 본 BI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제품, 신사업, 신서비스 개발에 따른 신규 브랜드 개발 과제 두 번째, 기보유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에 업그레이드하는 브랜드 리뉴얼 과제 세 번째, 보유 브랜드의 상표권 이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브랜드 분쟁 대응 과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으며 기업의 니즈 및 상황에 따라 과제의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범위는 대상 과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는 융복합 분석, 아이덴티티 구축 및 디자인 융합 전략을 제안하는 융복합 전략,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특허를 융합하여 디자인하는 융복합 디자인, 신규 특허와 디자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IP 창출 및 권리화 이렇게 네 가지 범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산출물인 브랜드는 최종 선정 네이밍 일환과 브랜드 디자인 일환, 브랜드 활용 매뉴얼이고 특허는 유사성 및 등록 가능성 조사,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이슈 대응 전략 등이 도출됩니다. 본 사업의 조직 및 역할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문위원과 디자인전문위원이 과제 PM으로써 과제 기획, 운영, 보고, 검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산하의 참여기업과 브랜드 협력기관, 그리고 특허협력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이 환경 분석부터 IP 분석, 전략, 브랜드 개발 전략, IP 창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기업 진단, 환경 분석을 통해 융합 전략을 수립하여 착수 전략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네이밍, 브랜드 디자인, IP 융합 개발을 진행하여 중간 전략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고 남은 기간 동안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최종 전략위원회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하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특허브랜드 개발, BI, 제2사의 사례로 IoT 기반의 주차관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IP 융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과제입니다. 수행상의 세부 내용은 보안으로 인해서 블라인드 처림이 작은 이미지로 삽입되어 있으며 이는 과제의 목표,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개발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브랜딩 측면, 디자인 측면, IP 측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전략과 상표권 확표까지 명확히 파악하여 기업의 과업의 목표 및 범위를 설정하고 과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사 분석은 자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파악하여 자사의 핵심 역량에 기반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현황, 아이덴티티, 제품, 브랜드, 자사의 핵심 기술, 상표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브랜드에 대한 진단으로 브랜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가치와 기술 수준 및 브랜드 자산을 파악하여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시장 및 동향 분석은 산업에 대한 현황 및 경쟁자를 파악하여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시장 및 동향 분석에서는 개발 대상 브랜드 관련하여 시장의 핵심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브랜드는 어떤 컨셉과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를 파악하고 그 분야의 브랜드 트렌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브랜드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니즈 및 업계 동향을 파악하여 브랜드 개발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의 네이밍의 특성, 브랜드 지향 이미지, 로고 타입, 컬러, 룩앤필, 그리고 포지셔닝을 분석하여 개발 대상 브랜드의 차별성 및 네이밍 방향성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략 방향 제시는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네이밍과 디자인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각 단계별 현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브랜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도출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브랜드 개발 목표를 확립하였습니다. 확립된 브랜드 개발 목표를 바탕으로 적합한 브랜드 구조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 관리 및 확장 방안에 제공하였으며, 브랜드 핵심 키워드 및 에센스를 도출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여 브랜드 세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립된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네이밍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네이밍 개발을 위한 네이밍 개발 전략 및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네이밍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네이밍 시한을 제안하였으며, 최종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하게 됩니다. 신규 개발된 브랜드 네이밍의 시각화를 위하여 브랜드 전략에 기반한 브랜드 디자인 컨셉 및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고, 로고 타입의 형태와 디자인 모티브를 통한 디자인 세부 개발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립된 디자인 전략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다음으로 앞서 수립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서체 연구 및 다양한 브랜드 디자인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여 디자인 추천안을 제안하고, 추천된 디자인 중 최종 브랜드 디자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한 브랜드 매뉴얼 제작과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브랜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상표권 확보를 위한 IP 창출을 진행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발된 브랜드의 유사성 및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브랜드 출원 전략을 제안하고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의 권리화 설계하여 출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